한마디로 우리 아버님은 악용헌이다.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잖아요. 선배 교수님하고 전역을 막아서 제가 고해성사하듯이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. 잘못한 것 같은데요. 그랬더니 굉장히 흉통을 치시는 거예요. 아니 그건 그 자리에서 시장해야지 그런 거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못 하고 와서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그 후로 한 열흘 동안은 제가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이건 진짜 제가 제 인생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다라고 저는 이제 반성을 했고 지금도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군가와 질타를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. 그건 저의 분명한 잘못입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저를 괴롭혔고 이번에 취재를 오셔서 오셨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덜자.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.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거죠.